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급하게 프로필을 뽑으러 이동하는데요 위치는 4당 그 근방에서 뽑을 예정입니다 오디션 보는데 프로필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알려 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뽑으라면 뽑아야죠 근데 제가 가는 프로필 뽑는 그 장소는 24시간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일찍 출발해서 빨리 뽑으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내려서 지금 프로필 찍으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우 멀고 피곤합니다 그래도 어찌합니까 프로필 뽑으라는데 근데 여기가 좋은 점이 가성비가 너무 좋다고 하네요 프로필 뽑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빨리 호흡으로 이동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게 전원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은 요렇게 빳빳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뽑을 것 다 뽑아서 빨리 오디션 보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사들이 너무 길어가지고 힘든데 극복해야죠 뭐. 아무튼 그러면 오디션 보러 이동해 볼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